안녕하십니까 용칼입니다 용칼을 도와주시는 광고주분들부터 만나보죠 정성농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는데요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정성농장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입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다음 카페 7천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진단금과 수술비, 상해보장까지 월 2만원대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화재보장과 화재배상책임 그리고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까지 월 5,800원입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전화 주시면 만족할 만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모든 보험을 상담해 드립니다 016-360-0689 그리고 02849-9730 되겠습니다 연중무휴 밤 9시까지 전화를 받습니다 다음 카페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용칼은요 미래통합당 총선 승리가 어려운 진짜 이유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략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게 변수입니다 주도권을 쥐여도 선거에서 질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쥔 세력이 헛발질하면 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주도권을 쥔 세력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도권을 잃은 세력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헛발질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주도권을 지닌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 더 이야기의 잔소리죠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이 과연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미래통합당의 현재 선거 전략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프레임이란 말 익숙하시죠 프레임 미래통합당의 프레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임이라기보다는 프레임워크가 더 맞는 말이죠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경쟁 상대를 난관에 빠뜨리려고 쓰는 수법 미래통합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경쟁 상대를 난관에 빠뜨리려고 쓰는 수법 그 수법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능 정권 프레임입니다 문재인 정권 무능론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정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무능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미래통합당은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연설이나 발언할 때 항상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 무능하다 이런 얘기하지요 여기서 기술이 포착됩니다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무능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정당의 이름을 보면요 그 당에서 무엇이 결핍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연설할 때 발언할 때 항상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고 판단할지 말지는 유권자가 할 몫이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본인들이 보다 유능해야 합니다 자 유능합니까? 유능합니까? 그럴 때만이 상대방의 무능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근거가 있을까요? 그래서 현 정권 과거 정권 피장파장론이 나옵니다 과거 자신들이 했던 악행과 과오를 유권자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국정농단에 의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내준 새누리당의 후예들은 그래서 이 피장파장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도 국정농단했다 이러면서 하명수사 주장을 사실인양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러면서 전임환경부 장관을 끌어들입니다 이 정권도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면서 최근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이 정권도 전염병 방역을 못했다면서 코로나19를 쟁점화합니다 완성판은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당할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탄핵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또 탄핵할 만큼의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을 내다본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문재인 탄핵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피장파장론이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탄핵된 그간의 과정 또 그 부끄러움 이걸 감추기 위해서 문재인도 탄핵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장파장론입니다 다음은 친중정권 프레임입니다 이건 주로 노년층 그리고 보수 기독교인층 등 기존 지지층을 자극할 프레임이죠 현 정권이 미국과 등지고 중국과 가깝게 지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현 정권이 미국과 등지고 중국과 가깝게 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 보수 정당 보고 미국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문재인 세력은 중국 사대주의 아닌가 이것도 역시 피장파장론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하여간 미국과 등지면 미국과 척지면 우리는 큰일 난다라는 점에서 노년층과 보수 기독교인층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려고 자극시키려고 이딴식의 친중정권 프레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이 쓰고 있는 프레임이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우군입니다 선거를 치를 때 우군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최대 우군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 선거 못 치르죠 자 미래통합당의 우군은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치도 우군이 있어야 선거의 전략과 방향 그리고 대응 강도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군이 많으면 세게 나가는 거예요 우군이 없으면 세게 나가봐야 꺾이기만 할 뿐이죠 자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그런 정당에서는 자본가 즉 기업 미국 수구 언론이 말하자면 우군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통령은 취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자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이 지금 낯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특히 트럼프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여념이 없어요 한반도에 견눈질도 안 주고 있다 이런 견눈질도 안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땐 그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자유한국당을 몰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빼고 이긴 데가 없어요 거의 그렇다면 자본가는 어떨까요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이 삼성과 SK를 상대로 해서 삥 뜯은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삼성 SK가 직접 나서서 보수 정당 편에 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수구 언론은 지금 총력을 다해서 미래통합당 선거 승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구 언론의 영향력 어떻습니까 갈수록 쇠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에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뭐 온갖 형태 십자포화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때리고 있지만 그 지지율이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또 민주당 지지율 돌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수구 언론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구 언론은 더욱 악에 바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 언론까지 합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수구 언론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우군이긴 한데 유력한 강력한 우군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우군은 누구냐 바로 개신교 집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수 개신교 집단인데요 이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전광훈이었습니다 빤스 목사 빤스 목사가 최근에 구속됐어요 하나님에게 까불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또 스스로 성령의 본체라고 했던 전광훈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벌써 그의 최측근들은 전광훈하고 손절하려 하고 있어요 네 그들의 세력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소멸될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극우적 메시지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죠 이게 개신교에게 절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알게 됐어요 종교 중독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 메시지가 선거 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단언컨대 종교 전문가로서 매우 제한적이다 종교 지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국민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2월 중순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느냐 이런 질문에 한 70% 가까이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일전에 개신교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개신교 정당, 개신교 정치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광훈하고 신천지 이만희하고 과연 차별될까요? 둘은 다른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전광훈과 이만희 닮았다 별로 차별되지 않다 별로 차별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기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세 번째 오구는 바로 검찰입니다 앞서서 수구 언론과 보수 개신교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달라요 검찰은 조국 수사 때 어마어마한 열의를 보였죠 국민의 안정과 생명이 걸린 신천지 수사에서는 지금 멈춤 상태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대구지검이 경찰이 청구했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기각인 거예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일기장까지 가져갔던 검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신중에 신중을 더합니다 왜? 상대가 신천지라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벌인 행동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봐주거나 수사를 축소했잖아요 기소 대상을 축소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위법을 드러낸다면서 온갖 편법과 꼼수를 써가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김기현 수사와 관련해서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탈탈 털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그 자신은 야권의 제1의 대권 주자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대권 기반이 될 수 있을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공수처 출범 이전까지 윤석열의 영향력 또 미래통합당의 우군으로서 윤석열의 힘은 실로 위협적입니다 검찰은 아마 선거 후에는 선거 사범 잡는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탈 털 가능성 충분히 많아 보입니다 다행히 그들의 의도를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변수는 변수는 검찰로 하여금 그 꿈을 접게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윤석열 씨에게 냉수 한 잔 선사하는 것이죠 꿈 깨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선거 결과가 검찰에게 경고가 될 수 있는 선거 결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우군은 이러하고요 이번에는 선거 공학입니다 앞서 짚어본 것은 미래통합당이 여당 등 경쟁당에 대해서 가하는 공세 즉 프레임워크 또 미래통합당의 선거 조력자 즉 우군이고요 이번에는 선거 공학입니다 선거 공학이 뭐냐 미래통합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대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천, 공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높은 점수 줘야 합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꽤 관목할 쳐내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영남지역을 선댈 텐데 반발과 저항 없이 공천이 끝난다면 모를까 집단적으로 항구에서 낙천자들이 집단적으로 항구에서 자유공화당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난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영남지역 물관리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덕을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기도 하죠 덕을 본다고 판세가 요동쳐서 지금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반전시켜서 미래통합당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변론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박근혜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전략공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순간 이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망령이 생동하는 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이 공천 이 과정은 유영하 공천으로서 그동안의 천혜기 공천 혁신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이게 변수로 남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선거공학은 야권통합입니다 이미 새로운 보수당 전진 4.0 이현주의 당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이탈파 등이 미래통합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을 이루었어요 자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그 유권자들에게 고민을 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유공화당이 세력을 얼마나 키울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미래통합당의 발목을 잡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1대1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입니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다 긁어모아도 모든 지지표를 다 긁어모아도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할 만큼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유권자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즉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0%포인트 뒤지든 1%포인트 뒤지든 하여간 뒤지면 뒤지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뒤지지 않으려면 1당이 돼야 합니다 1등이 돼야 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고정지지층 30%를 뺀 나머지에게서 표를 얻어야 합니다 30%만 갖고 당선 못 됩니다 고정지지층이 30%라면 그 이상 그러니까 중도층 진보는 아니더라도 중도층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요 자 그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용민이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보다 유능한가 민주당보다 유능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국정운영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죠 당연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무한 책임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57%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번진 대구광역시에서 수습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미래통합당 소속 권영진 시장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헛발질의 연속이었습니다 징징대거나 혹은 막무가내거나 혹은 무대책이거나 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에게 살인죄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천지 교주 집 앞까지 가서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래통합당 단체장 권영진 시장 뭐 했습니까 아 방역은 역시 미래통합당이 잘하지 이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까 검사 출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권영진 시장과 함께 초법적인 초헌법적인 대통령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긴급 명령권은요 전시 상태여야 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영진의 듀엣으로 개그를 한 것입니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실력이 없다 이걸 스스로 입증한 사람이 총리였던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메르스 사태 때 본인의 실력을 다 입증했어요 그로부터 미래통합당은 발전된 게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문재인 정권에게 해가 되려면 그래 이런 거는 역시 문재인 민주당보다는 미래통합당이 더 잘하지 잘 대처하지 이런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미래통합당의 반중 반북 친미 친일 프레임은 과연 합리적인가 어제 중국 상하이 직할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 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시가 20만 장을 받았는데요 애초에 인천시는 상하이에다가 2만 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20만 장을 보내 왔어요 10배로 갚아준 겁니다 중국 참 훌륭한 나라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중국 봉쇄하자고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미래통합당 그 미래통합당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 지금도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외교를 망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26.1%입니다 중국과 관계가 나빠진다면 최악의 경우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친중 정권 문재인 정권이 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반중 구호가 무엇인지 그 구호를 외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말이죠 다 알고 있는데 이 난국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반중 구호 앞세워서 정권을 괴롭힌다면 이 사람들은 국익보다는 자신의 당리당리하게만 관심이 있구나 미래통합당은 국익보다는 당리당리하게만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 미래통합당 인사들은 망해가는 일본과의 친선관계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친일파 프레임 그거 두렵지 않아요? 미래통합당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재밌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4월 15일 친일불매운동에 함께 합시다 이런 선거구호를 내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대국민운동이란 단체의 홍보물인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거는 특정정당, 특정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특정정당? 그렇다면 선관위가 그 당을 친일정당이라고 인증한 거 아닌가요? 미래통합당, 좋아할 일 아닙니다 세 번째, 이익집단의 요구 앞에 과연 당당한 당인가? 미래통합당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최우선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삼성 등 대기업이 우선인가? 신천지 등 종교 세력이 우선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특정 세력 옹호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털기 위해서 이명박은 시장에서 아이스키에끼 팔고 국밥 말아먹는 이미지를 연출했고요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도입하겠다 이러면서 경제민주화 이미지를 선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중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노력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장 가서 어묵 먹고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까먹어서 지지율을 까먹는 일이나 일삼지요 또 신천지 파문도 봅시다 그간의 신천지의 악행, 문제지요 그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책임도 문제입니다 더 큰 것은 미래통합당이 이 세력과 이런저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 특히 지위 낮고 재산이 없는 국민 편에 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뭘 몰라서 계속 우리를 찍을 것이야 이런 기대에 언제까지 그런 기대에 기댈 겁니까? 넷째, 박근혜 탄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2017년 시대정신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탄생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는다면 박근혜처럼 정치를 하거나 촛불혁명의 여망을 제대로 시견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촛불 지지 박근혜 탄핵 지지는 75%였다고 그랬습니다 쭉 그랬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합니다 탄핵이 옳았는지 글렀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류는 바로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세력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박근혜 때의 일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75%의 국민의 뜻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제 와서 박근혜 시대가 잘못됐다 탄핵이 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75%의 국민에게 당신들이 잘못 생각했어 왜 박근혜를 탄핵시켰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정치 죽음하는 정치 이런 정치에게 국민이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75%가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75%를 향해서 당신들 생각 잘못했어 이래서야 주류 제1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박근혜가 편지를 썼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존에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한다 거대 야당 뭡니까 미래통합당이에요 미래통합당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밀어주는 미래통합당 여러분 이 미래통합당한테 도움되겠습니까 아 이제 뭐 이런 자유공화당이니 뭐니 다 꺼져라 박근혜 각하가 우리 밀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기쁩니까 막연히 마지막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황교안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겁니다 황교안이 현재 당대표고 야당 차기 대권주자 1위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통령도 그림이 안 그려지고요 황교안 국회의원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황교안의 대권주자 지지율 하향세인데다가 당장 종로에서 맞붙을 이낙연 총리와는 20%포인트 격차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도 그만큼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이낙연 대 황교안의 대결이 됐습니다 황교안은 이낙연을 잡아야만 전체 총선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얕아 보이고 그럴 의지도 읽히지 않습니다 이러면 황교안 대통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의욕이 있겠어요? 의욕을 상실하죠 누가 더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이게 바로 선거 승리의 관건입니다 황교안에게 그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기 어렵습니다 박시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이번 총선은 민주당 대 검찰의 대결 구도가 형성돼간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거의 마지막 변수 미래통합당이 기사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변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야당 대권주자로 나서서 총선 전국을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 정말 싸움은 흥미로워지겠죠 그런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전국에서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그래서 반문재인 프레임에서 탈출해 중도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권을 맡더라도 안정적으로 보다 혁신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미래통합당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용카리였습니다 김영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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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